안녕하세요. 채민은행장입니다. 오늘은 은채은행장이 해외출장을 떠난 관계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시죠. 뮤직 큐! 안녕하세요. 오늘의 스페셜 은행장 아일리 민주입니다. 네, 민주씨 환영합니다. 오늘 함께 하게 돼 소감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뮤직뱅크 스페셜 은행장으로 오게 된 건 처음인데 너무 영광이고 아직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사실 아까 리허설 때부터 되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박민주 할 수 있다! 크게 외치시고 시작해볼까요? 네! 네! 박민주 할 수 있다! 괜찮아? 괜찮아요? 효진이랑 채민씨가 같이 해보면 에이 헤이요 노 하게 이 에ㅏ우하!」 카메라를 이어설 때도 잘한 것 같아 아쉽네요 임오션노 땜 Bridge